요! 어! 어! 왜? 왜? 헐! 너 어떡해 한 명씩 해야 해. 한 명씩 할까? 한 명씩 해? 한 명씩 할까? 그래. 야 그럼 촬영 너 없어 해. 나부터? 어 너 이런 거 못 참잖아. 내 거 막 없어! 네가 너무 욕심을 많이 버렸어. 쟤가 되게 오래 걸렸는데. 와 박스! 박스 이게 많이 되겠다. 해찬 씩 부터 갈게요 해찬은 무슨 컬러를 했을지? 오오오 와 뭐야 뭐야 사막인데? 이거 버 티블 요 그레인 오오 무기가 딱 좋네 와우 진짜재나해져 하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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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Что 안 돼 그린 티다 좋은데? 그린 T1 밀크티, 그린 T1 밀크티 소년 마크 아니 저 얘 붙어 제노 제노 그래 제노 자 이름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S A M O Y E D 삼매대야? 떨리는데? 오오 와 멋있다 이거 제일 멋있다 유방이 짱이네 와 유방이야 우드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거 제일 멋있다 야 이거 폴도 들어갔어 내 세계랑 겹치는데? 야 이거 포인트가 예쁘네 나 이거 때문에 요드림 때문에 이거 오 잘했네 되게 아이언맨 수트 같다 멋있다 자다 마크 M A R K 어 나쁘지 않아 오 딱이야 오 나쁘지 않아 오 왜 이렇게 비슷하냐 컬러가 아 이거 아니야 경사로 이거는 네이비 이거는 방이 없네 그렇네 괜찮네 유광보다 유광이 낮긴 한데 내꺼 괜찮다 근데 짜잔 지성이 아 나 좀 약간 무서워 지성아 딱 상상한 대로 나쁘지 않네 괜찮은데 야 어떻게 화이트가 걱정이 되니 화이트가 진짜 어떻게 화이트가 걱정이 돼 아니 불러봐 아 나 떨려 지성이가 드니까 마이크가 작아 보인다 천러 천러 나 나 저 좋아 오케이 천러 보라색이 어떤 거 같아 오 어 뭐야 뭐야 오와 와 진짜 이쁘다 와 누구 좋은데? 오 이거 푸트젤리 뭔지 알아? 야 이거 근데 내가 주문한 색깔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내가 주문한 것보다 훨씬 나아 진짜 잘 나왔어 왜 이렇게 잘 나왔네 잘 난다 좋다 자 박자 마이크 들고 모이지 아 정신도 없네 아 지성이가 욕심 부려가 파인트야 얼마나 제미님 손 모이세요 유광이 짱니더라 아 근데 이게 파이달가 예쁘다 자 우리의 두 번째 우정템 핸드마이크입니다 핸들핸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아 근데 이게 훨씬 약간 기분이 좋아진다 저는 이렇게 좀 합성으로 해주세요 핸들핸들 오케이 파이팅 하자 진짜 우와 누구신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 생으로 갔어 아 나도 다이아라 바꿀래 아 반짝거리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안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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